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업 계획이나 예산 등 근거 없이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여간 조합원 등 10명에게 사비로 91만 원의 조화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.